YUMMY YUMMY LOVE 자켓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은 싱글이어서 아시겠다고 싱글 아홉시키지만 드롭몬에 이어서 아홉이 없어요 앨범이 없어서? 거의 없어요 이렇게 조금 자켓으로 찍었는데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보셨나요 다들? 그리고 저희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을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인어공주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 너무 재밌어 아! 김짠대 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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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s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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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이선님 저희 찾아올게요. 같이 가주시게요? 네. 일단 택시 한 번 차면 가능하시겠어요? 저걸 감사합니다. 미술 라이온이랑 미술 버젼를 버젼를 수울아 버젼를 버젼를 합니다. 미술 라이온 Uhu 장게를 가져오세요. 언니들! 미욕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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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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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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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루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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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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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, 루! 오, 오, 오! 미술 라이온이 하와, 오, 오, 오! 어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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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제 저희는 틱톡을 찍을 거예요. 뭘 얌얌이 많이 참아요. 클린즈 많이 참여해주세요. 너무 좋아. 이게 뭐야. 난 오늘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게 제일 따뜻한 게 제일 따뜻한 게. 이렇게 일단 장판 깔고, 가시베그, 보일러 넣기, 수민 양말에 수면점물. 땀나는 거. 너무 추워지고 끝이 차가워, 차가운 거잖아. 끝이 차가워. 자, 봐봐. 또 몸이 조금 따뜻해지려고 하는 거였어. 유닛! 유닛! 이것만 하면 집에 가는 건가? 그런가? 예스! 수현 유닛! 수현 유닛만 집에 갈 수 있다. 클릭하자, 빨리 가자. 이것만 하면 돼. 지금은 2시 30분. 유닛! 수현 유닛! 수현 유닛! 수현 유닛! 사진이 나왔어요. 집사 speechless. 갑자기 야, 우리 막내? 우리 아름다운 게 어떡해. 야, 우리 다. 야, 나 털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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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